고백한 길이 하나님 자기 영상 따라서 주님을 창조하여 주셨네 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제 창조 신경 안고 주셨네 짐을 받은 저의 배낮이 제 생명의 옛사람이라 옛사람 죄인 십자가에다 오빠가 생기죠 내 것들 아버지 많은 하늘을 두신 그 뜻을 두서 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 성취하시고 그리여 나를 담아 주셨네 예수님의 죽음이니 예수님 사실 내 상태도다 이제는 내가 우린 대로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네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리 예수님 나의 아들 오셨네 예수님 나의 주님과 한분 되어서 영원한 성전 이뤄져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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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